이뿌금 틀어 달라고?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이뿌금을 한번 해보겠어 정어리 피리 정어리 피리 정어리 피리 정어리 피리 정어리 피리 이렇게 또 개보거 유튜브에 새로운 또 수면재가 하나 생겼군요 마지막으로 저기 근처에 있는 나무 나무가 아니고 강가 있는데 가가지고 요거 한번 낚시 한번 던져봅시다 근데 어디가 강가야 어? 뭐야 이집 고잉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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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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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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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살 안걸린게 신기하네 오오 이거 봐 금방 자란다니까 물 använd결 자 물로괐자 물 먹자아 아이들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쭈 fine 정어리 팔아 부러 이제 내가 자녀를 태어나서 다행이야 자녀의 의식이 질스러워져서 자녀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겠군 내가 다시 가서 급세 달아나버렸지 조심하게 아 50원 뺏겼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건 뭐야 가방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냥 대충 열어 감자를 어디서 구해 이 똥꼬야 감자인가 감자인가 감자 가져가 이 굴 아이가 굴 만나는 굴 아닙니까 이거 조개 아이가 조개 이거 위에 대합 쪽에 이거 뭐예요 지렁이가 있어 어디 아 여깄네 약간 그거 같이 생겼네 모낭충 아 똥 꺼지고요 나무 300개 나무 300개가 어디서 구하지 상자 만들라꼬 상자 만들라꼬 상자를 어여 만들어 제작 상자 상자 어허 오케이 아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아 드디어 가게 문 열었어 이게 몇 달 만이야 에이헤이헤이헤이 아 꺼져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어 밀가루 설탕 쌀밥 식초 벽지 바닥재 묘목 사과 허헤이헤이헤이헤이 뭐야 가방 살 수 있다며 구라야 뭐야 여기 와 아 영어 읽어봐 아 오케이 아 포 세일 하아 하아 아 이 더러운 아 이 더러운 자본주의 아 노래 왜 이리 아 노래 누가 어깨 짓누르는 느낌이다 아 백간지야 고마워 이천원? 이천원? 이천원을 건지려면 지금은 청어 낚시가 최고야 어 뭐하니? 야 똥땡이 야 똥땡이 이건 뭐예요? 셰워는 뭐예요? 황강 셰워? 아이스탕 크로스 아이스탕 크로스 아이스탕 크로스 왠지 이 돌 있는 데에 뭔가 나올 것 같애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재밌어하는게 아닐까 실제로 나가서 낚시를 하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는게 돈이 더 될텐데 콜라 이름 왜 저러냐구요 몰라 아이씨 버려 먹어 다 먹어 왜이래 아니야 왜그래 아니 버려 아 들고 다니지 말고 버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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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는 아무데나 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여기에 설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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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 정어리야 안 봐도 정어리인데 지금 씨 아 나 이 정어리 새끼 아니 아니 어디까지가 심해 탐험을 가시나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강질라기 하네 진짜 하 그런 gener 풍 오즈벗고 오즈벗고 예쓰 오즈벗고 오즈벗고 아 더워 진짜 낚시하는 기분으로 해야되겠구만 이제 소리로만으로도 닦을수있지 이것도 청어야 청어 이거 9인치 약간이렇게 간보는걸로봐서는 9에서 8인지 청어 9인지 청어 9에서 8인지 아잠깐만 냄새가 약간 정어리 같기도하고 아 청어 9인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5인치 청어 9인치 5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청아하고 정어리는 아니다. 이거 가져가서 팔자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났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느낌이 확 떨어지는 게. 어?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. 이거 요망한 거. 이거 정어리인데 이거? 역시. 역시 정어리. 정어리인데 불... 별 붙은 정어리는 뭐예요? 별거지 같은 거 들어있는. 이거 상자 못 가져가나? 이거 상자 못 가져가요? 쓰레기 shit. 아, 상자 때리면은 가져갈 수 있어? 아... 빨리 말해줘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버려. 가자. 상자 자랑하면서 가자. 야, 나 상자 있다. 초샤이어는 맨날 돌아다니네. 동네. 내일은 광지를 한번 해볼까? 자, 우리 집 여기. 청어리 넣고... 청어 넣고... 내일은 얼마를 벌려나? 내일은 광지를 한번 해봐야지. 식목. 나무에서 가끔 씨가 떨어짐. 수제 에너지 봐? 오일? 오일? 오우 천원 벌었다 어 이 뭐 이 개 어허 이 설탕 설탕당근을 이거 어이구 아주 잘 자랐어요 허수아비 어허 그건 아직 안되는거 같은데 저희 조지마트에서는 사사태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호수금반기 길을 뚫었습니다 저희 굴착작업으로 합법적인 작업이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조자...조자그룹 아 조자그룹이군요 저희 조자마트는 지역환경부 봉쇄 지금 금방사건으로 인해 생긴 불편한 경험이에요 조자마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으 덤 으 이에요? 그래? 조자 콜라 Feel your life 조자 마트 여기가 아닌가며 낯이나 도끼는 버리면 되는거 아닙니까? 나중에 인벤토리 많이 차지하면 여기인가? 벌 못 가르쳐주는 곳 같은데 여기다 어 뭐야 저 할배 뭐야 저 할배 뭐야 저 할배 저 할배 저 할배 저 할배